오늘이 흰머리 탈락을 제일 신나는 날입니다. 이럴 때 필요한가? 디즈니 무비 대상과 함께 내가 탈락이 전에 나왔어! 디즈니 채널 속 감동을 전하는 디즈니 무비 여러분이 직접 뽑은 디즈니 무비 탑10이 매일 저녁 8시에 찾아갑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팬 여러분! 순간순간에 행복한 기억이 함께하는 우리가 늘 곁에 있어줘야지 디즈니 무비 대상 2월 18일부터 매일 저녁 8시 오직 디즈니 채널에서 함께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